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KCGI가 한진칼 지분 9% 취득 배경에 대해 경영권 장악과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KCGI는 KCGI 1호 펀드는 한진칼 경영권에 대한 위협보다는 한진칼의 주요 주주로서 경영활동에 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CGI는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CGI 측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은 유휴 자산의 보유와 투자 지연 등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며 주요 주주로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하면 한진칼의 기업가치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